만남의 방 촬영 현장 난 이제 윤수가 되어 유적을 만난다 우린 첫날부터 대판 싸우게 된다 그러나 못 유정을 본 순간 난 복받쳐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우리들 이렇게 만난 우리가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만난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 일주일에 3시간 목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ampions Cocора